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. 전통시장 남녀 혼성의용소방대는 시장 내 소방차 진입가능 통로 확보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주력, 또한 시장 주변 소방전 위치 및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훈련에 참여했습니다. 정상권 동두천 소방서장은 재래시장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전통시장 의용소방대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화재가 많은 겨울철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